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회장입니다. 삼성전자 우리 축가 오늘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오늘 제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유심히 봤는데 오늘 좀 늦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475.48로 마감을 했더라구요. 개인들이 오늘 많이 펴놨어요. 어제 한 1조원 산 것 같은데 오늘은 9366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막 기관 애들이 좀 많이 샀네요. 8485억을 순배수를 했고 외국인 애들이 637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구성 종목 상위 종목을 쭉 보니까 삼성이 2.4% LG N3 4.1 하이닉스 1.3 삼바가 1.89 LG 화학 6.3% 엄청 올랐네요. LG 화학. SDI가 1.1, 우선주 1.25, 현대차 3.8, 네이버 2.3, 기아가 5.37% 올랐습니다. 카카오 0.9% 올랐고 눈에 띄는 종목은 현대차하고 기아가 좀 많이 눈에 띄는데 벌써 이전 기아가 예전에 8만원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LG N수라고 LG 화학이 상당한 큰 모멘텀을 보여준 것 같아요. 힘을 보여줬어요. 코스닥은 784.71인데 2.51% 오늘 같은 날만 여러 번 보여준다면 금방 천싹 되겠습니다. 오늘도 개미들이 3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1948억 기간이 1306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비엄 4.5%입니다. 14만 7천원이야 벌써. 셀트로넬스퀘어 2.3% 올랐고 LNF 2% 오늘 에코프로 장난이 아닙니다. 벌써 11.9%에요. 23만 9천원 카카오 게임제 4.8, HLB 2.4, SM 7.59, 펄어비스 4.1% 오스템 임플란트 0.05, 리노 공업이 1.98% 올랐습니다. 오늘은 그 코스닥 종목들이 거의 막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루를 멋지게 보여준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모습들로 봐가지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 보니까 또 다시 또 B2가 다시 급증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B2. B2가 뭐냐 대출을 통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걸 B2라고 하는데 현재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국내 증시가 단기 급등하는 한편에 그 매섭던 금리 인상 추세가 진정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자율이 높고 단기 조정장이 오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금투협에 따르니까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15일 기준 17조 1,891억 원으로 올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별로 보니까 유가증권이 8조 7,320억, 코스닥이 8조 4,57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신용융자 잔액 증가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데 이 신용융자 거래는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위 단기 차익을 내리는 단타족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는 거죠.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지난해 증시 활환기였던 8월 말 24조 9,206억 정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가지고 증시가 약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꾸준히 감소를 합니다. 올해도 분위기는 비슷했어요. 지난달 5일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15조 8,882억까지 줄었는데 1월 18일에 보니까 16조 원대로 다시 늘어난 뒤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벌써 1조 3천억 정도가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시 급등에 따른 단타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까 위탁매매 미수금도 지난달 11일 1,471원까지 감소했는데 그 이후로 반등을 해가지고 8일 1,858억까지 늘어난 것으로 지켜됐습니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투자자들이 미수 거래를 하고 결제일인 3거래일제까지 증권사에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증권사들이 일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을 낮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역시 개미들한테는 비투에 나서는 배경인 것 같아요. 주요 증권사들은 10%의 신용융자 이자율을 운영 중인데 최고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증권이 10.1%고 신한투자도 10%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14일 증권업계 최초로 이자율을 9.5%로 0.4%포인트 내린 바 있어요. NH투자증권도 이날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신용융자는 고금리에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증시가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기 조정장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함부로 비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63,700원으로 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한 번씩 2.4%씩 2.4% 상승을 해줘야 돼. 한 3% 이상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지만은 다시 또 올라갔다.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뭐야. 떨어질 때마다 조정받을 때마다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하른두 개씩 모으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하지는 마시고.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인 여유나 자금상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하면 돼. 장기적으로 내가 이 돈을 쓸 데가 없다. 그러면 할 뻔하는데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목돈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해가지고. 몸도 상이고 마음도 상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는 비추다. 비추. 하여튼 63,700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JP모건 154만주 정도. 그리고 154만주에 샀고요. 모건샇들이 모건스테네들이 한 10만주에 썼어요. 그리고 CS 10만6천, 메릴린지 8만2천, JP 6만9천 돼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한 거죠. 공매도는 50만주로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좀 많이 나왔어요. 생각 이해로. 하여튼 공매도 아직까지도 많이 치는 것 같고. 우선주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좀 아쉽긴 하지. 오늘 같은 날은 한 5만7천원 정도 뚫어줘야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텨졌습니다. 5만6천5백원. 제가 그랬죠. 5만6천5백원까지는 갈 거다. 그 안에서는 놀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오늘 고가가 5만6천6백원이었거든. 충분히 갔고.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14만8천주. 개미들이 한 19만주 정도 매도했고 기관 애들이 샀습니다. 오늘은 기관 애들이 좀 많이 사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매도하는 애들이 JP 모건새들이 한 36만주 정도 집어던졌어요. 매일리인치 찔끔 던지고 1,300주. JP 모건새들이 8만3천, CL이 7만, 맥콜이 11,000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선박을 했다. 선박을 했는데 좀 아쉬운 면은 있어요. 일단은 본주는 6만3천7백원. 우선주는 5만6천5백원이죠. 지금 갭 차이가 7천2백원이야. 그래서 본주에 비해서 우선주가 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선주가 더 오를 수도 있어. 제가 볼 때는 우선주가 현재 5만7천5백원에서 5만8천원까지 갔어야 돼.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못 가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갭 차이를 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만큼 우선주가 많이 못 올라왔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주 저렴할 때 부지런히 모으자. 우선주 많이 부지런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주식을 살아말라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저는 무조건 사라고 하지도 않고 기회되면 팔고 나가라는 겁니다.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오를 때 그때 털고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히 스트레스 받고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알겠죠? 힘드신 분들은 빨리 결정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2030년 12월 31일까지 풀가동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다음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